그래야 현대의학이 극도로 발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는 한 60세 살면은 60세 넘어가면 장수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갑을 아주 거창하게 신지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신 것 모두가 감사하고 그런 파티와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갑잔치 참 중년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이제는 80세를 넘어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건강한 삶이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만성질환으로 삶의 질은 오히려 더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약이 좋고 건강검진 시스템이 좋아서 병은 빨리 발견해서 치료는 하지만 그러나 그걸로 인해서 병 걸려서 죽을 때까지 그 기간이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참 행복한 것인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것은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철학자들의 이러한 생각해 봐야 될 사유해야 될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인류에게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질병의 문제 이러한 고통의 문제가 왜 있는 것인가? 병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의학 공부를 하면서 병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몸의 균형이 상실된 거예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호모에스타지스라고 하는 균형 온도도 36.5도 0.23도 정도 왔다 갔다 이걸 항상 유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체온이 올라가면 땀을 흘려야 됩니다. 또 떨어지면 막 몸을 떨어서 또 체온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병균이 들어오면 그 병균을 내보내기 위해서 구토하고 설사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몸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유지되면 좋은데 이러한 균형이 사라졌을 때 병이라는 것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균형이 상실되느냐? 환경적인 요인, 물리학적인 요인, 생물학적인 요인 너무 뜨겁거나 너무 덥거나 너무 춥거나 또 물이 오염됐거나 공기가 오염됐거나 그 공기 속에 물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우리의 몸의 유전자를 파괴하고 해치는 그러한 요소들 때문에 각종 암이 유발된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스트레스, 오염된 코로나 바이러스 또 폐렴, 폐구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이러한 것들이 감염을 통해서 우리 몸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것이 생물학적인 스트레스가 되어서 우리의 세포를 파괴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폐혈증까지 가게 되고 면역 기능이 상실하게 되어서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된다. 또 마음의 스트레스, 대인관계에서 서로 간의 적대감, 미움, 분열, 시기, 쟁투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자율신경이 균형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운 마음이 들거나 우울한 마음이 들게 되면 적개심의 마음에 들게 되면 자율신경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신경이에요. 심장의 맥박을 빨리 뛰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빨리 뛴다고 잠자, 늦게 뛰어 이렇게 해서 붙잡을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위가 소화가 안 되니까 자, 이제 움직여서 소화를 시키자. 위를 한번 움직여 보세요, 여러분. 되나? 안 되죠? 변비가 있어. 자, 내 장아, 지금 빨리 움직여라. 이게 손이 움직이듯이 심장이나 위나 장이나 간이나 이런 모든 내장들은 혈액순환관계, 또 림프관 흐름 또한 면역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인체의 향상성이 유지될 때 건강이 유지될 때 이것이 깨진다. 물리학적인 스트레스, 생물학적인 스트레스, 화학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러한 모든 스트레스 요인들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파괴한다. 단순한 바이러스, 박테리아만이 우리를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우리가 상처를 입고 마음 속에 정말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면 극도의 불안 가운데 자기의 생명을 그냥 너무 괴로우니까 생명을 끊어버리는 일 그러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수면제, 우울증, 치료제 젊은 층에서도 너무나 많아요. 수면제, 중독된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그 절제하고 절제하고 절제하라고 가지만 원장님 죄송해요. 제가 그걸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처방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과연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문제의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인류는 결국은 생노병사의 문제로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인 그러한 원리, 병에 걸리는 원리예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여러 가지 종류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도대체 왜 왔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약을 줘서 스트레스 해결이 됩니까? 스트레스가 결국은 사라집니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단지 내 마음이 망가지지 않도록 내 장기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약을 통해서 보호를 해주는 것 뿐이에요. 잠시. 그러나 약물이라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중독 현상을 낳고 또 그로말미야마 약물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그 삶의 질이 낮아지고 비참해지는 그러한 일들 또한 많은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약물 중독 자 그러면은 이러한 궁극적인 문제는 과학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스트레스가 왜 왔나 왜 자연이 파괴됐나 사람이 왜 이 모양인가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살기 힘들어 뭐 테스형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요 맞는 말입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이 문제는 부자 동네라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사실 부자 동네들이 자살률이 더 많다고 그래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보다도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 그 성경에 죄와 죽음 그리고 질병에 대한 그 원인이 분명하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병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왔습니까 자 병에 걸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음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이제 허물어지는 그때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도 아담과 하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때는 자연도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조화 속에서 창조의 섭리 안에서 가장 최고의 형편과 처지와 모든 분위기가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생겼느냐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사건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란 그 단어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불효하고 우상승 이것이 죄가 아니라 죄를 한 가지로 딱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뭐한 거예요? 벗어난 거예요. 관약에서 벗어났다. 이게 죄의 하말티아라고 하는 헬라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하는 목표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 선악관을 따먹음으로 너는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에 불순정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면 비극이 시작이 될 거예요. 내가 아프고 내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내 직장의 문제가 생기고 내 사업의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의 문제가 생긴 것이 자위반 타위반 나의 죄로 인해서 아니면 궁극적인 것은 이 세상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모든 불행이 시작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뿌리가 뭐냐 뭐겠어요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우리 조상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난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온 지구가 다 가시와 엉컹기가 그냥 만발하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으로 뭐였어요 타락한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환경도 같이 타락했다 이렇게 분명한 성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에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장세기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땅이 너에게 가시 덤플과 엉컹기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너는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너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이것은 바로 마귀의 미혹이죠 그래서 궁극적인 죄의 그 원인은 뭐냐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미혹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게 왜 이런 불행이 닥쳤나 하나님이 좀 잔인하시네 너무 이렇게 하지 말하지 마세요 원인이 있어요 병에 대한 분명한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도 있지만 또 꼭 죄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면서 소경된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내가 교육받기는 사람이 병들고 죽게 되는 것 죄로 인해서 그런다고 들었는데 자 주님 저 사람이 지금 나면서 나중에 이게 된 게 아니라 나면서 소경이 됐습니다 궁금한 거예요 그 사람의 죄인가 아니 그 사람 나기 전부터 그랬는데 그 사람은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주님 그가 소경된 것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인데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지만 결국은 올라가면 누구의 죄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죽음이 오고 질병이 온 거예요 궁극적인 건 두 사람의 죄도 아니지만 그래서 이 모든 죄의 근원은 마귀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짓의 압이요 죄의 압인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왜 마귀가 타락했습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 하나님과 겨룬다 이거예요 나도 이제 한번 당신과 겨뤄볼 수 있는 힘이 있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게 그러므로 가장 죄 중에 가장 무섭고 추악하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뭐냐 그 죄의 압인은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뭐 우상 숭배도 아니고 뭐 부모에 불효하는 것 음란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보다도 가장 고차원적인 죄가 바로 교만 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교만을 없이 하기 위해서 그냥 가장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리를 버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교만을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에요 모든 죄의 선봉이에요 선봉 자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서 교만의 죄로 인하여서 불순종이 왔고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1차적인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재앙이 왔는데 그것이 뭐냐 죽음이란 재앙이 왔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때까지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어요 아담은 몇 살 살았습니까 930년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십니까 무두셀라 몇 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천년에서 딱 31년 모자라 얼마나 오래 살았습니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직까지 자연이 덜 파괴된 거야 아직까지 그 죄악의 그 열매와 그 분위기가 아직 전체 지구를 그저 그래도 살만한 대로 있었다 이거야 그래서 하늘의 궁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궁창 이게 물로 된 층이에요 물로 된 층이 과거에 그랬어요 과거에 그 과학자들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궁창이 언제 확 내려왔어요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내려온 거예요 너무나 사람이 교만하고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음란하고 너무나 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 식구들과 모든 동물의 암수들을 노아의 방주에 수백 년 동안을 그 방주를 짓게 그것도 어디에 산 꼭대기에 다 지었다 이거야 얼마나 사람들이 또라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아 저 또라이 할아버지 저 노망 들었네 지구의 마지막 날이 온다 다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오시오 이렇게 외치고 외쳤지만 사람들이 다 미친 영감이라고 다 욕을 하고 웃고 말았다 그러나 때가 오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 결국은 비가 오기 시작했고 그 비가 끝이지를 않아서 언제까지 그랬어요 완전히 다 잠겨서 다 수장될 때까지 오직 노아의 방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노아와 그 식구들과 그 동물의 암수들만이 살아서 씨앗이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나와서 보니까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줄었습니까 120세로 줄었어요 그때부터 분명하게 성경이 나와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이 언제 극한이 언제예요 120세를 넘기지 못해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120세를 넘긴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 수백년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안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유전자가 궁창이 내려오므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 하면 우주에 있는 방사선 이런 것들이 무차벌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물층 때문에 그 방사선들이 다 보호함을 받은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가 보존이 되고 오래 살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극과 북극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냥 범위의 전체가 똑같은 온도 그래서 지금 남극이나 북극에 뭐 이러한 그 지금 동물들이 살았던 흔적들이 다 발견되고 있잖아요 이와 이와 같이 제2의 심판인 홍수의 심판 그것도 인간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 심판이 내려왔고 결국은 인간의 수명이 120세 이하로 쫙 떨어졌는데 지금 이제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이제 백세의 삶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갔다 웬만하면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100세 살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보통 90세 살잖아요 보통 여러분의 세대에서는 100세 사는 거 보통이야 그냥 그래서 50살이면 이제 딱 반 살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과거에는 70이고 80이고 그랬지만 이제는 90이고 100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은 120세까지의 그 삶이 그 텔로미어라고 하는 유전자의 마지막 끝부분이 4번 반복적으로 재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세대 이것이 30년 만에 한 번씩 그 텔로미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재생이 됩니다 4번까지가 재생이 돼요 이것이 바로 3, 4, 10이 120년이야 그 후로는 다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딱 모든 자연환경이 만들어졌다 이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막 음식 조심하고 암 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뭐 얘는 여러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좋은 보양 음식도 먹고 좋은 약들도 먹고 그러나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인 질병의 뿌리를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면 장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장수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가 장수하는 이라 자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죄를 짓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면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왜냐 죄를 에 대한 대가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 그 엄청난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죄의 종로로 되서 다시 살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우리는 널묵상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시내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루청청하고 결실이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애하는 자에게 그 장수의 축복 건강의 축복을 주셨다 이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래 살고 건강하려면 죄짓지 말아야 됩니다 오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의학적으로 성경의학적으로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죄에 대한 대가로 어떻게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 그러고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왜냐 내 자아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나아야 돼 과거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 그러고 나면 우리의 자율신경이 어떻게 돼요 균형을 상실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상실해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당이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잘 안되게 되고 면역기능이 너무 저하가 되고 아니면 너무 과형성이 돼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왜 무섭습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의 면역기능이 극도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그래요 바이러스가 들어오니까 이 무서운 바이러스 온 몸에 면역기능이 총동원 아주 군대가 총동원해서 결집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격할 때 너무 오바해버린 거예요 오바 오바해가지고 그냥 무차별 그냥 있는 미사일과 포탈을 그냥 다 쏴버리는 거예요 막 그런데 이 바이러스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세포까지도 그냥 파쇄가 되는 이게 바로 무서운 자가 면역의 기능이 잘못되게 되면 사이토카인이라고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파괴적인 단백질이 나와서 바이러스도 공격하지만은 내 장기 내 신장 내 피부 내 간 내 심장 염증을 일으키고 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심장이 망가지고 이렇게 해서 장기 부전의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이러스 자체가 그렇게 무서운 것만 아니에요 정상적인 면역이 있으면 적절하게 반응을 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넉넉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살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너무 건강해도 이것이 잘못 반응이 되게 되면 면역 폭풍이 일어난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자기의 몸이 파괴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해서 불안이 오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게 되니까 내 자율신경이 마비되고 그렇게 돼서 결국은 면역기능이 파쇄되고 결국은 당뇨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만성간질환 이러한 대사성 질환들이 오게 되죠 콜레스테리 올라가지요 간기능도 막 올라가지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암이 발생한다 이거야 유전인자가 파괴돼 활성산소가 급속도로 많이 나와서 무차별 공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유전인자가 탁 생겨버리는 거야 그냥 정상세포였다 그렇게 되면 그 유전인자를 또 수선하지만 너무나 많이 급속하게 생기면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암이 갑자기 발병하는 거야 뇌암이 발견하고 최장암이 발견하고 대부분 경우에 보면 극도의 스트레스가 그러한 것들을 만드는 급사증후군 이러한 것도 극도의 스트레스여 심장의 세포가 말이야 막 공격을 받아서 심장세포가 염증이 생겨요 혈관에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사람이 급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그 질병에 대한 병리학적인 그러한 과정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옵니까 여러분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의 권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병이 들었어도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평안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자율신경이 균형을 쫙 잡아서 혈압이 떨어지고 또한 당도 혈당도 정상이 되고 또 손상된 세포들이 수선되고 건전한 면역기능을 통하여서 적절하게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다 막아내고 코로나가 들어와도 폐구균이 들어와도 모든 암을 유발하는 그러한 여러가지 공해물질이 들어와도 우리의 몸이 건전하게 방어능력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마음의 화평이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언하 생명이나 이게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한 800년 2000년 8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됐죠 주전 700년 전부터 주후 100년 안에 총 800년에 이런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이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씀인가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과학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어서 설사 병이 왔어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죄의 삶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먹장같이 검은 죄도 눈과 같이 희개해주는 열나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저주가 파쇄되는 거예요 마귀가 저주하고 또 이웃들이 우리의 적들이 원수들이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교통사고 나서 없애버려요 이런 저주들이 있어요 미워하게 되면 말이야 그 저주가 실제로 죄가 있으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 역사보면 알잖아요 장희빈이니 뭐 이런 알잖아요 그거 얼마나 부두교에 하는 것인지 인형 놓고 그냥 푹 푹 찌르며 심장을 푹 찌르며 그게 바로 사실은 영적인 마귀의 역사를 불러오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가 있을 때 그 사람에게 흠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구멍이 나 있을 때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도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를 지으면 즉시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즉시 성령께서 그것은 회개하라 죄짓기 전부터 성령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마귀의 미혹이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것은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에게 이것을 인식해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분별케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런 사상에 미혹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파하는 사상이야 거짓된 사상에 미혹되지 말라 이런 모든 생각과 사상이 생각이 모이게 되면 뭐가 돼요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들이 다 자유주의 해방주의 공산주의 이러한 거짓된 사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야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극우파 극좌파 히틀러와 같은 극우파 파시즘 스탈린과 김일성 같은 그러한 극좌 전체주의 독재주의 이러한 것들이 이 나라를 좁먹고 있고 이 나라를 파쇄하고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4천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죽은 6.25 동란을 통해서 죽은 숫자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된 사상이 한 사람의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힌 죽음의 사상이 사망의 권세를 잡은 그러한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 물이 들게 되면 그러한 일들을 그냥 밥먹듯이 하는 거예요 히틀러에게 그런 사상이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양심의 거리낌 없이 다 죽였어요 그것도 6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그냥 거짓말하는 거예요 유럽이 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과 신신학과 이러한 것으로부터 다 무너지고 있어요 동성애 차별금지 차별금지는 좋은 소리 같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죄까지도 용납하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그러한 배교행위가 교회 안에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자세 인본주의적인 사상 휴메니즘 이러한 것이 가장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진리를 파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 모든 종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이라 종교다원주의 불교를 통해서든 마음의 교를 통해서든 유교를 통해서든 뭐 어떠한 뭐 사상을 통해서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러한 거짓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죄에 대한 해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님이오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그가 나무에 날리사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정지함을 받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모함을 입었느니라 나음을 입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궁극적인 질병에서의 해방 궁극적인 내 마음과 심령의 불안과 중독과 모든 실패 우울증에서의 해방은 어디서 온 거예요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를 없이 하러 오셨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죄로 인한 결과가 바로 마귀의 일일 면하러 오신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둘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욱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하미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합니까 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그 교회 중심 하나님의 나라 중심이 왜 돼야 합니까 그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내 자녀가 이상한 대로 빠지고 하는 것 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딱 한 가지로 보면 되는 것 하나님과의 분리에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병들었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구보소 5장에 있는 이 말씀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병들었을 때에 교회의 장로를 청하여 기름을 바르며 기도를 받으라 그랬다 이거에요 여러분 교회의 장로는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목사라는 칭호가 없었어요 바로 교회의 지도자를 청하여서 기도를 기름을 바르며 기도함을 받아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허물 그 죄의 원인을 알게 되고 그 원인을 어떻게 돼요 죄의 사함을 통하여서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결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입으리라 자 여러분 어떤 죽을 병에 걸렸어도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희석이야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희석이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오늘 죽을 것이야 이제 가사를 다 정리하고 네 친척들에게 다 죽을 것을 준비하라 그러자 희석이야는 어떻게 했어요 울며 불며 비둘기처럼 학처럼 벽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지셨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우상도 다 철폐하고 백성들을 다 산당과 모든 우상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뜻을 바꾸셨다 15년의 삶을 연장시켜주는 이적이 나타났다 이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희석이야는 병이 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삶 속에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졌어 교만해져 그래서 바벨로니아 적국의 왕이 그냥 막 글을 주고 선물을 보내오고 축하한다 죽을 사람이 살아났네 야 대단합니다 축하합니다 사신을 보내서 했더니 기고만장 좋아해가지고 그냥 자기 궁궐부터 무기고 뭐 금은 보아 있는 것 다 보여줬어 자기 자랑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기적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간증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야 낳고 나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간증하는 건 좋은데 기고만장해지는 거야 교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딱 하죠 성경의 기록 그대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70년 동안을 그 희석이야가 범죄한 것으로 다 보여줬어 적군의 왕들 신하들에게 다 보여줬으니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서 왕에게 받쳤으니 옳다 이때다 말이야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그냥 침공이 들어와서 완전히 유다가 멸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70년 동안을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했잖아요 여러분 희석이야가 만약에 병들지 않았더라도 병들어서도 죽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병들어 꼭 사는 것만이 대수가 아니다 왜냐 그렇게 돼서 교만해서 나중에 더 비참한 꼴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죽을 가운데서 살려줬는데 살아나 보니까 기고만장이고 교만해지고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목사님이나 괜히 대적하고 말이야 성도들이나 뭐 이렇게 이간주식 이런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겠냐 여러분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졌어요 육체의 가시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간고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게 아하 하나님은 육체의 이러한 질병 나를 괴롭히는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보다는 나의 영적인 질병 가장 무서운 질병인 교만과 자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야마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흠없이 배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만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질병이 오히려 치유되지 아니하고 영적인 교만과 자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병에 걸렸을 때에 병 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 원인이 뭔가?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당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그 원인인 영적인 문제를 깨닫게 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 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은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건강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번영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거룩과 성전한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치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하고 있는 전인적 치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혈류병을 앓은 여인을 고쳐주실 때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죄가 사암을 입었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무엇이 쉽겠느냐 죄를 사해주는 게 쉽겠느냐 아니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쉽겠느냐 바로 인자에게는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에게 알리게 하느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정지함이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적이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이 부자로 건강하고 번영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이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에 오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됨으로 말며 우리의 몸이 몸된 성전으로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며하마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한 삶을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성서적 전인치유의 역사 전인적 구원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는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그날까지 보존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의므로 추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의므로 추원합니다